네, 안녕하세요. 개구선생님 명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또 많은 분들과 회원님께서 할 수 있게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힘낼 수 있게 선배님들 같이 함께 한자리에 회시키는 것도 좋고요. 또 저희가 여자베루와 많은 관심을 가져본 이유들 중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선배님들이 여성감이나 이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어... 이게 좀... 무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약간... 약간씩 올라오네요. 약간씩 올라오네요. 어... 전... 예, 오랫동안 우리나라 국학교 태극기를 데리고 주말 어... 오랫동안 뛰었고 또 항상 이 태극마크를 꿈꾸면서 어... 했던 그런... 오랫동안 오랫동안 네, 지금까지 어... 조금씩 네, 라틴학들 지금 많이 들었는데요. 어... 아무튼 네, 진심으로 부서들군요. 예, 은혜민 선수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은혜민 선수에 은혜민 선수에 진심으로 은혜민 선수에게 은혜민 선수에게 진심으로 은혜민 선수에게